정말 난 불편했어요 어찌하니 떠들어내 그렇게도 못이게 상처만을 남겨두더니 이제 완성 매달렸더니 정말 난 잘됐어 어찌하니 떠들었어 예언처럼 널 보며 웃는 나를 만들 순 없어 난 또 떠들어가라 태어났어 시간뿐 아냐 남들어가라 그렇게 보는게 혁명이라도 해니 부위가 될 줄 알았니 너 정말 착각한거야 여기 영부했던거야 처음엔 올라선 반응장 때문일까 너의 손에 끼워있던 반반지 때문인건가 내가 좋던가 이런건가 사랑이란 처음인데 이런 기분 내가 준 앤드백은 너의 손에 있지만 너의 곁에 팔짱 낀건 내가 아냐 난 더 아냐 네가 손 잡은 그릇 내 동생이야 아침 드라마 멜로 영화보다 심한 이런 슬픈 이야기 마찬 드라마 주말에 늦은 보다 심한 황당한 남들 이런 망가 사랑이란 처음인데 이런 기분 내가 준 앤드백은 너의 손에 있지만 너의 곁에 팔짱 낀 거 내가 아냐 남도 아냐 네가 손잡은 그 내 동생이야 이건 싫어 난 잘못 없어 정말이야 진심이야 하지만 돌아온 거 이런 끔찍하니 난 등적 없어 이런 이름 이런 영화 본 적 없어 하지만 그리알이 잊고 싶은 듯이